자 여러분 여기는 카이스트 교수님이신 오스틴 교수님께서 추천하신 한국의 맛집 술 드시고 오신 분 술을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분위기 예술이다 헨이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유 멋지게 하이 멋지게 나이스 드리지 하이 멋지게 하이 멋지게 하이 멋지게 하이 멋지게 하이 멋지게 잘 지네요 어 예 예 아우 실물이 훨씬 좋으신데 하하하하 반갑습니다 하이 멋지게 하이 멋지게 하이 멋지게 하이 멋지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대전에서 지금 사고 계시는 카이스트 교수님이세요. 오스틴 교수님이라고 제가 홍어 영상을 봤어요. 덕인집 홍어 영상을 촬영하신 걸 한번 보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했는데 맞상무 형님하고도 이렇게 방송 같이 하시고 그래서 언제 뵐까 언제 뵐까 하다가 드디어 오늘 나를 잡아서 이제 좀 뵙게 됐네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옆에 통역을 해주실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영어를 잘 하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가지 통역을 부탁드릴 분이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한국어 조금 할 수 있어요. 한국어 조금 할 수 있어요. 파이팅.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5년. 오 5년. 한국을 오시게 된 기계가 I lived in New York for 5 years. I wanted a break from my current situation and I really wanted to travel. I had no idea about Korea but you can get a job easy as a teacher here. So my plan was to live for one year in Korea and then after one year, my wife and I both really loved it here. So we stay for the food.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지금 연탄구이 제일 좋아요. 연탄구이. 비꼬기, 부속꼬기, 껍데기. 진짜 좋아요. 비꼬기, 부속꼬기, 껍데기. 그리고 대전에 연탄구이 맛집이 많이 있습니다. 대전에 연탄구이 맛집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 대전에 오셨을 때 연탄구이집 한번 꼭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맛있게 먹는 거 촬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 대전 소주. 인생. ivas. 소주 마시고요. 끝. 죄송해요 . 이런 분위기 있는 곳은 사실 한국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어떻게 이런데를 알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곳은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여기가 5년 전에 왔어요 대전의 첫 맛집에 왔어요 저는 이곳에 걸고 있었는데 이곳을 봤어요 이곳에 도착했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미국인이 추천해주는 어떤 한국의 맛집이다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이나 이런 거 고스틴 교수님이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량거추 장량거추 좋아해요 무슨 미국인이야 한국인이지 한국인이지 제 희석은 수와수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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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인집 홍어 괜찮았어요? 네 홍어집?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소울의 홍우집 알아요. 아...매비, you know... 마이 맛집 맛. 이게 지금 오스틴 맛집 지도 돼요. 대박이다 진짜. 나왔습니다. 이게 고추장. 간장. 특별한 소스. 여러분 나 진짜 살다 살다 미국인이 구워주는... 미국인이 구워주는 껍데기를 먹게 되다니. I love it. I love it. 사랑해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예, 좋아요.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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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지금 오스틴이에요. 오케이. 먹어볼까요? 네. 진지. 진지 맛이 좋아요. 덜기덜기. 덜기덜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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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마, 맛있어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와. 대박이다. 와우. Good, it's very good. Alright, we have to try 부추. 부추. 부추 with 부추와 껍데기. 아, 부추와 껍데기. 자, 오스틴이 추천해 주는 맛있게 먹는 법. 예예. Let's go. 부추, 부추에다가 다음... 다음 웬만한 한국국보다 더 맛있게 먹는데 존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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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그냥 큰 대접에 같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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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행복해 행복해 부추랑 엄청 잘 어울리는데 부추 양념이 진짜 맛있게 잘 되어 있어요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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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추 한국에서 같이 밥을 먹게 되면 찌개나 이런게 나오면 숟가락을 같이 쓰거나 해야 되는데 불편하지 않았었는지 네 괜찮아요 좋아해요 형님 형님 괜찮아요 외국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우리나라의 식론화인데 왠지 한국인이지만 미국인이지만 입맛 자체만은 정말 한국인이다 이런 얘기 또 그리고 싶어가지고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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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로 올 줄 몰랐는데 라이브로 올 줄 몰랐는데 라이브로 올 줄 몰랐는데 오우 오우 원샷 내가 쓸모가 내가 듣고 싶어요 이 으하 tego 오케이 왜 말해줘요 왜요 오케이 아 진짜 좋아요 오우 어 으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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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클래식 버전 클래식 버전 아 이렇게 오케이 1번 더 1번 더 1번 더 1번 더 1번 더 제 turn 1번 더 한미전이에요 지금? 누가 술도 잘 먹는지 자 올스티는 술삼아 오우 예아 오우 월썸 월썸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추장 오우 오 고추 고추, 국대기 와 고추장 진짜 맛있다 밥 진짜 맛있어 고추장 empresas 종개 제 내가 진짜 좋아 음... 정이 많은 사람인 걸 확실히 느껴져요, 여러분들에게. 사람들 주변에서 챙기고 하는 것부터. It's so good. 음... Actually... 술은 좀 어느 정도 드실 수 있는지... The most has been four bottles. 오, 그러면 걱정 없겠네요. 같이 앉아. 경배. 경배. 수아, 수아, 수아. 오, I love it. 나도? How many... 몇 병... Together, it's man. Three and a half. 오, 오케이, 오케이. And... Arie, it's woman. Yeah, yeah. It's four water. 그리고... 나와 단둘이 술을 또 같이 먹게 된다, 나와서. Superman. Ah, Superman. Infinite, infinite. Just kidding, just kidding. 오... This is wengjang, wengjang찌개, it's so good. Changyang gochu 많이. 여러분들, wengjang찌개 안에 들어가,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balance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뭐가 무조건 많이 들어간다고 맛있는 게 아닌데, 생채소하고, 된장 들어간 비율이랑, 두부 들어간 거. 아, 진짜... 정말... 맛에 대해서 밸런스가 정말 잘 맞춰진 거예요. 된장찌개 자체가. 그러니까, 맛집이라는 데를 가면, 하나하나 맛이, 진짜 맛이 없는 게 없는 거 같아, 진짜. 음식 맛을, 사장님 맛을 안다면은, 다 최고인 거 같아요. 둘. 둘. 하나. 돼요? 야, 야. 음... 뭘 백겁다, 진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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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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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한국은 형님, 어... 빌, 형님. 아... 빌, 빌. 빌...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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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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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 빌, 빌, 빌. 빌이 형님? 왜? 오늘은 내가 쏜다. 오케이. 오늘은 내가 쏜다. 그럼 한 잔 더 해볼까요? 예예. 밥을 할게. 자. 오. 굿. 고추, 간장?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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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도.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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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반. 싸고. 싸고? 싸고 맛있는 백반. 7,000원 백반. 반찬. 22. 오.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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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a應該 answeru. Right now, I love Bic backpack. 오. 오, o. rica. 오. 18,00 hdmbhh. 오. 오. 오, orient. 오. 오. 저는岸.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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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생했어요, 스티. 고맙습니다.